이 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이비오 에이비오 애니띵 버트 오바마 아 예 전 a b c 는 들어봤어도 이게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오바마 정책 다 뒤집힌 걸 뒤집는 걸 얘기하죠 최근에 한간에 이제 abm 이라고 있습니다 아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뭐 의원님 물으시는 걸로 보면은 전주 전 대통령님 예 엔니떼 미안이 가 싶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 근데 이게 이제 한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정부의 국정기조는 abm 이다 사실 언제부턴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새 정부의 국정기조가 애니띵 버트로 되는 잘못된 관행이 생겼습니다 근데 총리 뭐 참여정부도 총리 하셨고 아시겠지만 역대 어느 정권이 나라 망하게 하려고 일을 했습니까 죽을 힘 다 해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위에서 최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아니 그런 의도를 가진 대통령님과 정권은 없었다 그죠 근데 정권만 바뀌면은 폄훼하고 거기서 고의 정책은 열심히 승계했습니다 20 30 부산 엑스포도 그렇고 또 후쿠시마 방류 그것도 고대로 저희가 주요 정책 다 폐기해 가지고 국정 동력에 얻으려고 한 거고요 결국은 지금 윤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제대로 추진하시는 거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사라졌어요 예 들어가 채널A kun 이